한 번 게리콕. 테스트, 테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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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땡큐. 170코너야? 테스트. 테스트 하니까 지금. 게리콕. 너무 맛있어. 게리콕. 게리콕 아니고 게리콕. 시끄러워. 맛있어, 맛있어. 게리콕. 이걸 그래도 얻어먹는다. 녹아, 녹아. 너무 죽긴 않겠어요. 테스트, 테스트. 진짜 맛있다. 입에서 달달한 맛이 확 올라오는데. 사주면 안 되냐? 안 돼요. 돈 없어. 밥 먹으러 해야 되는 거 아닌가, 이 정도면? 조금만 먹어볼까요? 살짝 먹어봅시다. 한 번만 보자. 혜진아, 여유 없냐? 여유요? 어차피 나는 오전에 밥도 안 먹었잖아. 아침도 안 먹었는데 하몽으로 배 한 번 채주자. 고맙다. 화장실 가는데요? 껍따라, 껍따라 고맙다. 화장실 가는데요? 아니, 웬만하면 내가 먹자는 안 하는데. 입에 넣는데. 하몽. 타바. 타바. 그라시아스. 고맙다. 그만 좀 쳐다봐요, 오빠. 창피해요. 시켰어. 진짜. 뚫어주겠다, 뚫어져. 그라시아스. 아침 그거랑 똑같네. 타바, 타바. 근데 여기 되게 기름지다. 먹을 수가 없어? 일단 형 드셔보세요. 먹어봐, 먹어봐. 약간 너무 짜니까 드시면 될 것 같아. 안 짜요? 어때요? 맛있다, 진짜. 진짜 맛있다. 아침에 먹었던 사람도 한번 먹어봐요. 진짜 먹을게요. 뭐가 다른지. 먹어봐. 왜 짜다 그래? 맛있지 않아? 맛있지 않아? 너무 맛있지? 맛있는데. 맛있다. 맛있는데요? 맛없어? 기름죠? 촉촉하고. 맛있지? 맛있다. 맛있지 않아? 안 짜는데? 안 짜요? 어우. 퀄리틴 더 있다, 확실히. 그래. 더 고소하다. 더 맛있다. 더 높은 등급인가 봐요, 이게. 맛있지? 맛있어. 아까는 좀 말라 있었어. 맞아, 맞아. 아까는 좀 말라 있었고. 왜냐면 그거는 썰어져 있었던 거거든. 미리 만들어서. 지금 바로 썰어서 나온다. 지금 바로 썰었고. 짠 맛이 없어. 좋은 맛이야. 근데 맛있는 하몽이네, 형. 거기는 뭔가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갖다주는 하몽이었는데. 첫 번째 먹었던 하몽보다 확실히 깊이도 있었고. 부드럽고. 짜지도 않고. 하몽 내가 매니아하거든요. 그래가지고. 진짜 입에 녹더라고, 입에 녹더라고. 신선함이 좀 달랐던 것 같고. 그 약간 기름지면서 그 약간 달달함이 좀 몰려왔어요. 추러스집이 하몽도 맛있었어. 맞아, 맞아. 하몽 맛집. 추러스 플러스 하몽까지 맛집. 추러스.